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국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네 청양고추 부모님, 선생님들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부처님은 덕에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밝은 빛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원하옵건대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을 본받아 부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고 어려움을 지금까지 잘 꿋꿋하게 견뎌왔는 것처럼 앞으로의 많은 나날도 부처님의 은혜 아래 좋은 훌륭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